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읽난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천 신입생들 성년의 날 못해가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보십시오. 옷이 어제랑 똑같죠? 1일 1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잠옷이라고 했는데 아 오늘 샤워하기 전에 찍을까 하다가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다가 이제 저녁에 차분한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 성년의 날이에요. 맞나? 잠시만요. 맞네. 내일이 성년의 날인데 뭐 그런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대학가 인근 모텔에 빈 곳이 없다. 성년의 날 때 뭐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 유튜버에요? 왜 제가 기독교 유튜버에요? 기독교 유튜버에요? 이러는 건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저를 원래 알던 구독자분들 말고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처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영상들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유튜버니까 이제 아 뭐야 하고 나가실분 나가라고. 나가시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냐.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해야 하거든요.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 힘써야 됩니다. 뭐 예수님 믿었다고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그건 가짜죠. 가짜. 그렇듯이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오롯이 온전히 있는 분들은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거에 돌아서? 자기의 육적인 쾌락이나 어떤 정욕.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은 인간의 건강한 건장한 설계, 설계도, 설명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 그러면 야 무슨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왜 신이 그러면 차라리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냐. 하지 말아야 할 걸 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완벽한 사랑은요. 말하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사랑은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막 잘못을 아예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자유지를 그냥 구속하고 기계처럼 여러분들을 종속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주렴?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음란을 저질릴 때마다 벼락이 치면은 다 복종하겠죠. 전세계 사람들이 복종을 하겠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최종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상에 마무리하시러 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생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것들을 주창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자유의지로 그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던 아니면 아 뭐 그냥 모르겠어 하고 가던 여러분 책임이고 저의 책임은 일단 말을 하는 거고 이게 저의 의무, 의무 이제 책임이죠.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영상 이제 내일이 성년의 날이라서 사실 이틀 전, 삼일 전에 찍어야 되는데 급하게라도 오늘 올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애매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공유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아 괜히 봤어. 아 찝찝해. 이렇게 나를 신라하려나? 공유를 해주시고 친구, 크리에이션 친구인데 애인 사귀는데 얘가 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완전 세상적이야. 공유, 조용히 공유. 이미 모텔 예약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 시내 아니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모텔에 취소하는 게 10개, 100개만 되면 대성공 한 사람 하나님께 예수 믿고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 일어났는데 모텔에 대실한 거, 대실이라고 하나? 취소하면은 제가 태어나서 그때 사업차 지방, 지방, 지방 이제 뭐라고 하죠? 파견이라고 하나? 그럴 때 모텔, 지금까지 제가 모텔 잡으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실 하나 취소해도 천국에서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축하, 식사까지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이 얘기를 시작해야 돼. 짧아야 되거든. 이 청년분들 잘 보세요. 이제 스무 살 이제 갓 된 애들. 스무 살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너네들이 이제 편하게 할게요. 저는 오빠는 이제 형은 결혼 5년 차례 한다. 그리고 서른둘이야. 서른둘밖에 안 되는데 스물일곱에 결혼하고 이제 이제 저를 잘 모르는, 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놈이 뭐 세상 살지도 않고 제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 어른이 됐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먼저 이렇게 형이 오빠가 오빠님이 오빠는 좀 끈적거린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좋은 거를 알려줄게.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완전 뿅 가서 선배를 사귀든 동기를 사귀든 다른 학과 일을 사귀든 너네들이 지금 사무열달에 대학 가서 사귀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애들을 지금 사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너네들이 막 뭐랄까 이제 성년의 날이니까 뭐 그니까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비보금적인 거야. 예수님 싫어하는 거야. 발상 자체가 뭐냐? 너네들은 지금 미디어나 영화나 멋있다고 하는 그 연애, 연애 잘못된 세상적 연애 이게 연애고 이게 데이트다라는 걸 너무 이게 잠재의식 속에 젖어왔기 때문에 성년의 날에 이 여자친구를 위해 이 남자친구를 위해 모텔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뭔가 너네들이 의미부여를 나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희들은 영화 같은 거 보면 19세 영화나 너네 다 야동 같은 거 보지?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야동은 좀 너무 저것스럽고 19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아름답게 클로즈업하고 살석는 거 배드신 말하는 거야? 살석고 뭐하고 잔잔한 음악 아주 아름다운 음악 넣고 그거 하고 근데 그거 너네들도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사랑의 종기의 나의 이런 뭐라고 하지? 나의 이런 맨몸이 아름다워 얘도 그걸 느끼겠지? 이러면서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너네들이 미디어에서 본 거는 가짜야 광명한 천사로 하는 사탄 프레임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일단 영화 배드신을 예를 들면 일단 100명 정도 되는 영화 스태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일이야. 일. 그리고 그건 전문 배우들이고 또 요즘 영화 감독 중에 좀 자기가 깨어있다고 코스프레하는 애들은 일부러 배드신 하기 전에 남자 스태프들은 빼. 여배우를 존중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너네들이 보는 그런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배드신은 필터를 넣는 거야. 영화를 찍으면 생 카메라로 생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고 필터 넣고 배경음악 넣으려고 하면 음악도 제작을 해. 오케스트라나 녹음 제작하고 전문 배우들이고 NG도 엄청 많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몸 섞는 거를 엄청 많이 찍어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공된 이미지고 그게 사탄적 광명한 천사 같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 배드신 너네들이 그런 걸 투영해서 너네들이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저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른 살 쯤 되면 나는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건강한 현실 자각이 오는 그런 타임이 있거든. 그전까지는 너네들이 고등학생이고 이제 막 청년들이니까 착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네들이 되게 특별하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아들, 딸 이런 것도 맞아? 어느 부분 맞아? 근데 너네들이 너무 그렇게 나르시시즘에 젖어가지고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내가 아저씨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남자친구랑 너네랑 성관계를 하는 게 너네들의 사랑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너네들 사랑이 정말로 특별하고 존귀하려면 신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거든? 그게 되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우아한 사랑이야. 근데 그럼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저씨가 말이 막 새해.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좀 짧게 좀 찍어라. 좀 정리 좀 해라. 이러거든? 근데 논리정의어는 아저씨는 안 맞고 그냥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듯이 들어줘?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아 오빠랑 나는 진짜 너무 세상 너무 좋고 이 오빠면 내가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알고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알긴 아는데 아 오빠랑 키스하고 또 더 스킨십 진행했을 때 나도 너무 좋았어. 아 내 오빠가 가자고 하는데 싫은 틴 냈는데 아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애착이고 쾌락이야.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실론과 무실론은 얘기를 해야 돼. 길게 안 할게.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모든 감정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의지와 이런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령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생령을 주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질투하거나 아이폰 바꿨을 때 핸드폰 바꿨을 때 너무 기쁘거나 이런 모든 감정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소스 원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사랑 사랑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막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이런 너네들의 연애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거에 출처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진짜 제대로 가장 원 그러니까 가장 멋지게 가장 원래부터 있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야. 내 남자친구를 작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야. 내 여자친구를 작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희생과 섬김과 배려 어떤 얘기인지 알지? 예수님이 목숨으로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섹스하고 싶어. 성관계하고 싶어. 당연히 하고 싶지. 왜냐하면 너네들이 아저씨의 이런 영상을 보기 전까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거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너네들 중에 이미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볼래? 성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너무 힘들지. 왜? 그 맛을 너네가 이미 너무 빨리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런 거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왜냐하면 너네가 얼마나 힘들었지 알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네 눈치보다 내가 하나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돼. 그게 맞고. 그러니까 너네도 마찬가지지. 애인 눈치 보고 아 좀 아 또 뭐 이거 하면 쪼잔해 보이지 않을까 소심해 보이지 않을까 이걸 이제 어른말로 인본주의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불러? 하나님께로 너네가 바로 서면 그게 더 여자친구에게 신뢰감이 있는 남자가 되는 거고 어? 여자한테 아 더 남자는 이제 세상적 남자를 넌 크리스천 사귀면 그건 너네 탓이거든? 하하하 바울 아저씨가 되도록 되도록 크리스천이랑 사귀라고 했어. 되도록 크리스천이랑 결혼하라고 했어. 니네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하 이거 되게 진지한 문제인데 어 이제 아저씨가 맨날 너 왜 그렇게 진지하냐 말이 되게 많이 들어. 인생은 진지해야 돼. 안 진지한 건 가짜라고 생각해. 사람은 누구나 다 진지해. 안 진지한 척 하면서 맨날 밝은 애들이 제일 제일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왜냐면 아 이건 좀 길어지니까 여하간 그래서 너네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너네 너네가 내일 모텔을 대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성인식 때 일단 모텔 갔다 왔거나 이미 뭐 3, 4월에 이미 모텔 가서 할 거 다 하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보거나 아니면 꼭 스무산 아닌 신입생 아닌 뭐 복학생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어 아저씨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 아저씨도 어 뭐랄까 힘들었지. 힘들어. 발악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너네 거룩하게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게 진짜 멋진 사랑이다. 너네들이 지금 막 남자친구랑 좋을 거 다 하는 거는 그냥 육적인 쾌락이야. 동물이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모텔 요즘 모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 거기서 내가 어떤 아는 애들은 옛날에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맞을걸? 막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서 남자친구랑 자기 생일인가? 뭐 하여튼 뭐 기념일에 축하한다고 모텔 가서 그 짓 하는 애도 봤어. 하하 음 네 어 한 장면처럼 막 특별해 보이고 너 너무 그냥 좋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는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은 그냥 그 건물에 방이라고 막 잡아놓잖아. 벌집처럼. 그 벌집 안에 칸칸이 다 어허 어 뭐야 결혼이라는 거룩한 어 뭐 하나님 부로부터의 약속을 끝내고 이렇게 어 멋있게 성생활을 오로지 어 온전히 성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육적인 쾌락 쫓아가지고 그 벌집 같은 데 다 들어가서 그냥 몸 섞는 어떤 짐승 같은 무슨 뭐 매트릭스 판 안에서 그냥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현실이 그렇거든 너넨 그렇게 특별하지 않단다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저씨가 좀 충격 욕법을 주는 거야 너네들한테 어 좀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 요즘에 이런 얘기 하는 아저씨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총대를 매는 거지 힘든 거 알아 그러면 너네가 아니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어떻게 참아요 결혼할 때까지 이 성욕을 어떻게 참아요 의학적으로 성욕을 계속 참으면 오히려 그 병 난다고 하는데 아저씨는 의학을 안해서 모르겠고 어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뇌도 하나님이 지었잖아 그치? 의사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 남자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저씨가 너무 미안한데 자위하지 말라는 영상으로 찍었어 너무 힘든 거 알아 차라리 그냥 계속 참다가 너네 참다 참다 몸이 너네 생체적으로 몸이 너무 못 참으면 몽정을 하잖아 그렇게 해 그냥 너무 미친 꼰대 같지? 아저씨도 너무 힘들어 슈퍼 꼰대야 근데 어떡하니?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여자 학생들도 참아 니네가 지켜줘야 돼 남자는 니네가 지켜줘야 돼 근데 니네가 너네가 남자랑 같이 계속 이렇게 몸을 섞으면 너네도 여자도 여자도 인간인데 왜 흥분을 안 하니? 너네가 열 번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해도 점점 이 방어선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너네도 허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네 인생이 야 스무 살 때부터 너네가 사귀는 남자랑 그렇게 자버리면은 이제 이건 좀 어른들 얘기인데 많이 경험을 한 남자나 여자는 티가 나 그리고 여자는 더 불리해 이제 아저씨는 청년 때 몸 함부로 굴리지 말아 하는 주의거든 너네가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너네들은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데 너네들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너네들이 모르는 사이에 너네들의 인격이 마모되면서 그게 티가 난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지향하거나 이런 거거나 끼리끼리 만나는 게 있단 말이야 너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네의 격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야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누가 아니라고 요즘에 여자들 시집 잘 간다고 술집에 알바하고 등록금 쉽게 벌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 그렇게 노래방 알바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남자 성생활 경험 많아도 아닌 척 하고 시집 잘 간 애도 많아 그 시집 잘 갔다는 애들의 기준 자체가 단면적인 기준이야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 그게 잘 간 거니 이게 아니거든 변호사한테 시집 잘 간 게 시집 잘 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들은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위해 지금 애인이 있다고 하는 거면 너네들은 모태솔로도 아니고 나중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세상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되게 많아 근데 너네들이 지금 참아야 돼 미래 나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짝을 위해서 참는 만큼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제 아저씨가 성관계에 대한 칼럼도 썼어 네이버에서 메인도 소개되고 엄청난 슈퍼 꼰대라는 얘기도 듣고 칭찬도 많이 들었지 거기에서 아저씨가 주장한 게 뭐냐면 섹스를 너네 아직 너무 어리다 운전이라고 예를 들면 한 남자랑 너네가 지금 또 어릴 때 성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애초에 처음 세팅이 그 상대방과 돼 있기 때문에 더 섹스를 잘한다 이런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런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는데 너네들이 처음 세팅된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다음부터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거나 이런 표현 성대체가 너무 육적이다 별로야 난 좀 저급스럽게 보거든 그런 거를 근데 여하간 근데 너네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야 이 기준 자체가 너네가 어릴 때 했던 성관계가 기준이 돼가지고 닳고 닳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너네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거라고 그러면 몸값이라고 하면 세속적으로 듣지 말고 어떤 상징적 비유라고 그냥 생각하고 들어줘 그래서 너무 아저씨가 너네들 할 얘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장 다 채우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단다 아저씨가 독서 멘토링도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셀러 내가 요기 떼어줄게 이 책으로 하는데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고 남자친구 사귈 때마다 남자친구랑 기회 있을 때마다 모텔에 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진짜 무서운 거거든 너네도 모르는 게 자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학설이나 베스트셀러나 지금 최신 과학이 인간의 무의식체계 우리로 말하면 영혼 영혼에서 설득당하는 누구한테 설득당해 그렇다 니네가 죄를 짓는 건 사탄한테 설득당하고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니 영적으로 걔네 대가리를 그냥 박살내야지 칼로 그냥 대가리통을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지 아 그래서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습관이 되면 안 돼 너네 스무 살 때부터 습관되면 니네가 서른 넷 다섯 부터 서른 넷 다섯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얼마나 좀 그러니 또 특히 남자 이 영상 보는 남자 니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자 함부로 건들지 말아 이 쓰레기 새끼들아 특히 니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이 영상 보는 교회 다니는 남자들 있지 니네 이 새끼들아 니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니네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많이 먹니 왜 술을 먹지 말라고 아저씨가 말하냐면 술 먹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화 자체가 거룩한 문화가 아니란 말이야 니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척 어른들 사이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이 새끼들이 니네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자 건들지 말아 험한 말이 나올 뻔했네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럼 안 돼 니네부터 참아 진짜 니네들을 위해서 예비된 정말 좋은 게 준비돼 있어 그거를 믿고 가는 거야 믿음이 딴 게 아니고 니네들이 인생에서 너네들 니네들 니네들라는 게 너무 기분 나쁘겠다 이건 사과할게 미안해 너네들 너네들 인생에서 지킬 수 있는 믿음에 이게 별로 없거든 너네들은 뭐 과장이나 취업하거나 이게 아니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 죄를 지을 수 있는 테스트 목록이 별로 없어 근데 너네들이 너네들 위치에서 가장 잘 거룩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이야 성 성 경험 이거 이거 끝까지 참아 그래서 형도 엄청 힘들었다 어 그리고 뭐 내가 뭐 완벽하니 쓰레기 중 쓰레기야 근데 형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완전 바락을 했어 바락을 아 진짜 바락을 했다고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여자 여자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남자 여자 너네들 바락을 해야 돼 어떻게든 거룩해지기 위해서 바락을 해야 한다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너네들 이거 모텔 대실 이미 예약한 애들 대학가 성년식 때 구하기 어려운데 겨우 얻었다 오 이게 내일 끝내주는 밤을 모텔에서 준비할 장미꽃 야 모텔에서 장미꽃 주는 거 진짜 정유점 돼지 새끼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 좋게 좋게 말끔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야 교회에서 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교회 키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네 멋진 거 하는 거지 어 안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막 모텔에서 막 너네들 막 그런 거 준비하고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저급한 아저씨 표현으로 그건 진짜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너네 특별한 게 아니야 너네 그러지 말고 얼른 취소해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보는 이제 20대 정도 청년들 있잖아요 취소하세요 모텔 가지 마세요 환경 자체를 끊으세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일도 맞아요 근데 책을 보여주겠네 이 책 저자가 베스트셀러야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검증이 됐어 인지가 행동과학으로 습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멋지게 습관을 조정해서 멋진 사람이 되느냐에 과학적인 그런 그런 게 다 바탕이 됐다고 너네가 지금 욕구대로 성관계하고 싶어서 이 여자랑 아니 사랑이 섹스지 이게 진짜 저급한 개돼지 프레임이거든 그래서 어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너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 결혼하면 뭐 성욕이 없어질 거 아니 결혼하면 한 여자만 좋아할 거 같아 너네 이렇게 성관계 하다 보면 남자는 여자 진녀예요 여자는 자기가 소중한데 어 이 남자 아 내가 사귀어 주니까 처음엔 그냥 사귀어 줄게 아우 귀찮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남자는 막 좋아하는데 여자는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남자랑 몸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게 하와 하와 하와의 어떤 저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 그래요 하와의 흔적이에요 여자는 남자랑 몸을 섞으면 섞을수록 종속된다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남자는 얘랑 하면 재미없단 말이야 왜? 다른 더 예쁜 여자 너네보다 더 다른 매력 그러면 얘랑도 자고 싶은 거거든 끝이 없는 거야 끝이 너네 이상 복잡해져 단순하게 살아야 너네가 멋진 것에 에너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면 너네가 못해 가고 싶은 거를 참아 그 돈을 차라리 헌금을 해 헌금 너네 교회 아직 못 믿겠으면 나중에 아저씨가 교회 믿을 수 있게 해줄게 못 믿겠으면 후원을 해 다른 데 후원을 해 아저씨 지금 아저씨 단체 만들었거든 아저씨 회사 차렸거든 나한테 후원을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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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장난이구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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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구절절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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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데 다른 데 좋은 아프리카든 북한 성교든 후원을 해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모텔을 이렇게 끊었으면 성육을 참았으면 그때마다 너네가 맛있는 걸 먹어 아 차라리 모텔 갈 돈으로 너네가 4만원짜리 3만원짜리 식당을 가서 먹어 그게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인 욕구를 우리 인간은 좋아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걸 알면서도 밤에 먹는 거고 어? 내가 폐암으로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니코트니에 빠는 거거든 인간이 그렇게 저급한 아주 나약한 존재야 근데 장기적인 것들이 우리가 더 좋다는 걸 알잖아 내가 지금 참는 건 힘들지만 이걸 참으면 미래에 더 좋은 게 온다는 게 안단 말이야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습관을 들으려면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을 때마다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 성교 후원도 좋은데 너네들 비싼 밥을 먹어 그 돈으로 그러면서 너네가 그런 성공의 습관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 정말 멋진 사람 된다 세상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명언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세상은 너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 그런 사람 한 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야 너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빈말이 아니고 내가 너네들한테 너네들한테 뭐 막 뭐 뭐야 최명거였듯이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은 한 명이 바꿔 제대로 된 사람 한 명이 바꾸는 거야 너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형도 어 20대 때는 혈기왕성에서 어 죄짓고 실수하고 이러면 완전히 막 박살 냈거든 박살 앞에 개를 좀 붙일게 개박살 냈거든 어 어 그런 개박살 내는 화살표를 나한테도 막 쓰레기 취급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죄책감이 힘들었겠니 그니까 발악을 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너네도 정말 노력을 하렴 갈급하게 막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렴 멋진 사람이 된단다 너무 꼰대같이 된단다 라니 서른 둘밖에 안 되는데 하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어 우리가 아저씨랑 멋지게 살자 안 넘어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안 넘어지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백 번 넘어져도 끝까지 백 한 번 일어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 너네들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지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느낌을 이미 알기 때문에 너네가 참는 게 더 힘들어져 그리고 인생이 복잡해져 섹스는 그 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 영혼의 신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섹스는 너네들 기본적으로 라고 한 게 아니고 애기 낳으려고 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준 거야 원래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피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알지만 이겨내십시오 이겨내라고 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자 믿음으로 한 번 제대로 살아보자 얼른 취소해 그리고 남자가 이미 넌 크리스천이고 여자 측에서 남자가 내일 이런 거 했어 내일 만나 내일 얘기해 이 영상 찍는 게 하루 전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당일에 너네한테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이미 뿅 하고 말할 수 있어 아니라고 해 나 혼전순결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면은 막 혼전순결 얘기해도 되고 내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너네가 기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한다고 해 그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이제 크리스천 커플이다 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아 나도 권사 아들인데 어 내 아빠 장군데 이런 사람 니네 앞으로 한 100명 넘게 만날 거야 너네가 100명을 거스르는 1000명을 거스르는 멋진 한 사람이 되자 아저씨도 도울게 아저씨도 그렇게 살려고 발악을 하는 중이고 얘기가 길어졌네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어 처음 보는 사이인데 무슨 사랑한다고 은혜원이나 안내원 SK 뭐 어 통신사 안내원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니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자니 힘내려 어 그리고 너네가 어떻게 성욕을 너네가 어떻게 성욕을 참을지는 아저씨가 여기 띄워놓게 영상을 따로 찍었어 어떻게 하면 포르노나 자위를 안 할 수 있나요 이 영상 보면 성욕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런 거 해 그리고 이 책 아까 소개한 이 책도 이 책도 너네들이 어 봐 그리고 거룩하게 힘쓰면은 정말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셔 진짜 해주셔 나는 정말 그 발악한 것만큼 정말 훌륭한 하나님께서 배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단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다움 통찰 아저씨가 정보다움 통찰 이게 슬로그 아냐 인사이트 텔러가 뭐냐면 인사이트를 이야기한다는 사람이야 아 진짜 너무 다 설명하네 인사이트 텔러 정보다움 통찰 어 여기까지만 아 마무리 멘트도 까먹었네 책 읽는 사자였단다 뿅 뿅